아니 뭐 굳이 면으로 양념치킨 맛을 느낄 바에요 양념치킨은 그냥 시켜먹고 말지 뭔 그런 짓거리를 동심의 매콤달콤 양념치킨입니다 편의점 기준으로 1,600원 1,500원도 아니고 1,600원? 이름만 보고 그냥 진짜 치킨인 줄 알았어요 묘하게 기분이 나빠요 면, 파 프레이크, 매콤한 비빔 소스, 고소한 후첨 토핑 바로 한번 물을 그냥 오호라 푸첨 토핑의 정체는 땅콩가루랑 파슬리였네요 와우 전혀 없던 냄새야 진짜 양념치킨 비스무리한 냄새가 나는데 치킨 건더기는 안 보입니다 간다 어깨오레오레 매운맛이 꽤나 묵직한 친구입니다 양념치킨 소스 맛이 엄청 진해요 진한 소스만큼 밀가루의 텁텁함도 많이 세요 입안이 매콤함이라 텁텁함으로 다리맘고 예민하고 이 농심의 매콤달콤 양념치킨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엄청 맵기만 할 수 있는 맛을 안에 땅콩 브레이크가 조금 잡아줍니다 치킨 건더기가 잡아줬다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live of menyam High School 가상문 Следующая 가상문 해석 부담개 가상문fe 가상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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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가상문 가상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